인체에 이 세포가 제일 중요해요. 60조개 세포가 손에 자장으로 먼저 깨워요. 머리부터. 마찰에서 에너지가 머리부터 깨워요. 머리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으로 가요. 안, 입이, 선신, 의, 중의 안 이렇게 해서 눈 열기로 눈 아래위, 아래위 아니 이거는 가만히 있어. 여기로 눈을 동작으로 움직이는거에요. 아래위, 아래위, 아래위 열두번. 위아래위아래 돌리는거 열두번 돌리는거 열두번 아래위, 아래위, 아래위 열로 하는거에요. 아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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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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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거 우측으로 열두번 돌리고 좌측으로 열두번 돌리고 쭉쭉쭉쭉 그러면 또 안, 이, 기이 기, 기는 어, 천공의 소리를 내 안으로 먼저 소리를 들어야 돼 요 반을 딱 접어 뚱 하면서 야를 깨워야 돼 이, 기가 안 들리는 사람도 이거 다, 다처럼 깨워놔요 딱 접어, 그러면 퉁 쳐, 퉁 하면 요 반을 접어, 퉁 해 그러면 약간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면서 고막도 깨끗해지고 팍, 체포도 깨우고 이렇게 반을 잘 접어 딱 접고 뚱, 뚱, 이렇게 딱 치면 뚱 하면서 진동이 일어나지 안 접으면 뚱, 이것도 한 열두 번 양쪽으로 다 뚱, 뚱 그래갖고 기가 먹은 사람은 이걸 많이 하면 깨워놔요 그 다음 기, 이, 안, 이, 비, 코비 코는 한쪽은 딱 막아 한쪽부터 열어야 되는데 이 단점까지 가야 돼 땡길때 숨을 들을 마실 때 이것까지 열어야 돼 이거 행경마까지 땡겨 끝까지 그 다음에 아니 이걸로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등에 갖다 붙어야 돼 배꼽이 등에 가 내릴 때는 쉴 때 끝까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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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이거를 최소한 짧게는 세 번부터 일곱 번 까지는 해야 되고 양쪽이 다 이걸 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행경마기 땡길때 행경마기 안 열리면 한 일이다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배가 배꼽에 붙어야 돼 등백에 배꼽을 땡기는 거지 그 다음에 설. 설은 이 아구에서 음 하고 진동하고 이빨. 치과에서는 뭐라 하던데 이거를. 그래갖고 음 하면서 부딪히는 거에요. 그래서 음 음 음 음 아 이빨도 부딪혀야 돼. 입 딱 부딪혀야 돼. 아 음 아 아 음 하면서 이게 부딪혀야지 침이 나와. 침이 나오면서 이게 구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 아 음 아 음 이렇게 아 음 아 음 이러면 일곱 번만 해도 침이 다 된 게 일곱 번 안 해도 나중에는 세 번 말도 침이 생겨요. 단 침이 생겨. 아 음 아 음 아 음 풀어줘야 돼. 근육을 해야. 이것도 한 열두 번은 기본이라. 여기 이게 체조에서 무조건 열두 번이 기본이라. 선생님 오른쪽 왼쪽 시작 안 가리고? 상관도 없죠 이거는. 아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 오른쪽은? 그런 상관이에요. 아무 쪽에도. 네니? 네네. 응. 그래푸는 아드 vuel길울äch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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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예. 응. ein.이. 응. 응. 열기 를 해서 경추. 경추에다 여기 여기 열을 타깍. 손에 열기 싹. 먼저 비벼 다음에 경추가 중요한게 요거 먼저 열어놓고 이제 어깨로 가요. 몸. 이렇게. 엘두 번, 엘두 번.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4개 집. 이두 번. 진행중세aze 선생님. 팔 이 아니고 어깨. O깨. 어깨. 어깨 지금. 손을 돌리면 여기 가슴에 소리가 나야 돼. 승승승승 소리 나요. 이렇게 하면, 몸은 구경이 바로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 소리가 안나요? 봐봐 막힌 사람이야. 편경망이 열린 사람들만. 소리를 들어봐. 봐봐 아니 아니 봐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면. 이게 이게 소리가 나야 돼 여기 목적은 몸에 몸 풀어줄 때 그럼 신에서는 이제 어깨를 풀었죠 목도 풀었고 아 목 요거 더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요거 보내야 돼요 자